Q. 라이프스 원 Q. 라이프스 원 둘 셋 라이프스 원 안녕하세요 우리 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건배하였습니다! 제가 리허설 하고 있는데 6시간 지났어요 그 사이에 이제 앨범 발매가 되고 뮤비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자님들 쇼케이스 때 솔직히 저희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참았어요 진짜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일단 앞에 지금 뮤비 이 영상이 보려고 딱 틀어놨버렸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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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장면은 궁금한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볼 준비 됐지? 준비! 갑니다! 누구예요? 누구야? 오래놓고 아 저기 뭐야 이거 효진이 형이다 이야 오 멋있다 이야 이번에도 떨어지는군요 약간 티저그걸 좀 많이 화려하게 아 맞아 저거 위에서 찍은 거 모스크야 와 진짜 온연독부의 느낌이다 저기 혼자 찍혔어? 어 어 기억이 안 나 어 이 땐 뜬다 뭐야? 제가 그냥 타고 들어가서 타고 내면 아 현저 이거 높아 그냥 와우 이즈 오우 여기 분위기 있다 와우! 오우! 오우! 멋있다 여기 이거 나 시각 때 만든 거 멋있었어 오우! 이거 뭐야? 뭐야 이런 게 있었어? 응 걸렸습니다 오우! 영화들이야 와우! 하여 지금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 그럴수밖에 없어 오! 이거다! 와우! 조심히 쳐요! 와우! 멋있다! 오우! 오우! 나 생각해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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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우! 오우! 싸우지마! 오우! 싸우지마! 아!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오우! 잘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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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난데 이거? 오우! 스케일이 대박이다 이거! 와 대박이야 우와 진짜 우와 와 와 이거 나 소름이야 대박이다 멋있네 진짜로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 갑자기 엄청난 반전이 숨어있는 그 흥만을 본 것 같아 와 대박인데 이렇게 하면 어땠어? 이거 영화 언제 개봉해요? 와 대박이다 개봉해요? 처음에 처음부터 시작이 강렬해가지고 근데 순간에 오토바이트 하는 장면하고 이제 와이어씨이 딱 차원의 부분 거기다 그냥 와 소리밖에 안 나와 저는 일단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저는 장면도 장면이었지만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노래에 맞게 말하고 있지 나 했을 때 이런 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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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맞아 맞아 노래 엄청 잘 맞아가지고 진짜 샤니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엠케이가 그 뭐 딱 쓰고 하늘 가상화가 쑥 대동해서 갑자기 풍경 엄청난 풍경에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잘 생겼더라고 오우 오우 장난 아니에요 와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저는 마지막에 그게 그렇게 안 넣었나? 그 이제 제 팔에서 뭔가 촤악 퍼지면서 아 이거 내가 또 다른 감을 쓰고 있는 그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도 멋있었어 그 모습이 좀 인상이 깊이 남았고 또 이제 너랑 나랑 중간에 싸우잖아 아 근데 나는 근데 나는 그 이제 싸우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또 사이좋게 머무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게 기억에 남았어 와 대박이다 아 근데 확실히 처음에 되게 스토리 뭐 우리가 찾아다니잖아 사진으로 다니는데 그걸 딱 보이고 딱 이제 찾고 나서 판드로 상자 딱 열리고 막 그랬을 때 막 갑자기 손님이 쫙 긋는 거야 와 갑자기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제 모든 스토리들이 이제 조금 연결되고 막 와 와 저는 진짜로 보면서 느꼈던 게 일단 그 그 모스크바였죠 모스크바 거기에서 찍었더니 그거 가면 버는 데서 이게 이렇게 CG CG이긴 한데 그걸 너무 저희 온앤오프만의 그거대로 딱 만들어 주신 거 같아가지고 와 진짜 딱 안드로이드 너무 재밌어 보면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 진짜 기대가 돼 와 대박이다 영화 예고편을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렇게 우리 오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정말 멋있었고 이제 저희 진짜로 컴백하고 활동도 건강하게 해야죠 열심히 해야 하는데 모두 이거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활동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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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